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기본 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은 세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자료를 입력하는 문제의 배점은 5점입니다. 타자가 입력하는 속도가 좀 느리시다면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차트 작업까지 다 하시고 마지막에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나는 타자가 느리지 않아요.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A3부터 시작하셔서 F13 영역까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라서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면 범위를 지정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죠.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입력하시면 A13에서 엔터를 눌렀을 때 B3으로 이동해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는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서식을 지정하지 않고요. 오로지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부분은 저는 좀 생략을 하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셀 서식의 다섯 문항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에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제목에 대한 서식인데요. 홈탭에 가시면요.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셀 스타일을 제목 1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스타일의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된 스타일은 제목 1을 선택합니다. 행의 높이를 32라고 했습니다. 1행을 행머리 거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 갑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32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서식은 네 곳에 같은 서식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영역 A4부터 A6은 그냥 선택 두 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A10부터 A12 A13부터 A15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세 번째 D4부터 D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름 상자에 가셔서 클릭하신 다음 가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만약에 이름 정의를 잘못 오타가 있었거나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수식에 가셔서 정의된 이름에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이름 정의를 잘못한 게 있다면 선택하고 삭제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D4부터요. D15 영역을 선택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4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범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거나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컴마 샵샵샵샵 또는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끝에다가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끝자리 0은 꼭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면 샵컴마 샵샵 0 원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지금 문제처럼 0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샵컴마 샵샵샵 1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샵컴마 샵샵 0 원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십니다. 다음 A3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에 클릭하셔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적용합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셀 서식 5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고급 휠터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휠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현재 상공 포장 이사 예약 현황표에서요. 이사량 톤이 6 이상이고 이사 비용이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검색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A19 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필드명을 E3셀에 있는 이사량 톤이라고 작혀있는 셀을 컨트롤 C 눌러서 A19 셀에다가 붙여 놓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6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6이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는 이사 비용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고급 휠터에서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이사 비용이라는 필드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공백으로 두어 두셔도 되고 평균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꼭 동일한 필드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수식의 함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때는요. 첫 번째 등호 입력하시고 첫 번째 이사 비용의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어떤 데이터? 평균 값보다, 에버레이지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에버레이지 영역은 H4부터 H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 에버레이지 영역은요. H4, HO, HU 각각의 셀하고 비교할 때 항상 동일한 값을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연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거라서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목록 범위에 오셔서 A3부터 H1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조건 범위는 A19부터 B20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에 오셔서 문제에서는 A23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A23셀을 선택하셔서 고급 필터를 작성합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 목록 범위와 조건 그 다음에 추출하고자 한 복사 위치 지정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평균 값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할 때는요. 사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요. 아래쪽에 평균 값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또는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구해 놓으셔도 되고요. 이사량 확인해 보시고 이사비용이 평균 이상인 데이터만 맞게 추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작업 세문항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가 5점이고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10점 조금 전에 실습하셨던 고급 필터 문제가 5점으로 총 20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산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은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문제는 8점씩 8호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출발 시간과 정류장수를 이용해서 도착 시간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착 시간은 출발 시간에다가 더하기 정류장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시간 5분을 곱한 값을 더해서 도착 시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요. 타임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시, 분, 초에 해당한 값을 넣어서 시간 형식으로 표시해 주는 거고요. 아우 함수는 시간 부분을 추출, 미니처 함수는 분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첫 번째 D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시간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타임이란 함수 입력하시고 타임 안에는 일단 시간이 해당된 시 부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아우 함수를 통해서 HOUR 함수를 통해서 시간을 추출하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C3셀에 C3셀에 시간 부분을 추출해서 C 부분에 넣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타임 함수 안에 시간 부분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신표 두 번째 분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미니처, M-I-N-U-T-E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있는 C3셀 클릭하시는데 마우스 클릭이 안 되시면 이렇게 방향키 이용하셔서 C3셀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초는 따로 지정하지 않을 거니까요. 문제서 초는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0 입력하시면 되는데 가로 닫고 엔터 눌렀을 때요. 똑같이 8C라고 표시가 되고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왼쪽에 있는 출발 시간과 똑같이 도착 시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은 표시했는데요. 저희는 정류장이 6정거장이면 6, 5, 30분 8시 30분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0분을 현재 도착 시간에 분에다가 더하고자 합니다. 라고 분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더하기 그 다음 B3을 클릭하고 싶은데요. 클릭이 되지 않으면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지만 방향키 이용되지 않으시면 B3이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곱하기 한 정거장당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곱하기 5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직접 입력하는 게 조금 어렵다 라고 하시면 이 함수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넣는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실습을 해볼까요? D3부터 D10 영역을 한번 지워보고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좀 작성을 해본다면 첫 번째 타임 함수 입력하시고요. 안쪽에 인수가 시, 분, 초인데요. 시, 분, 초를 우리는 함수 삽입 눌러서 our 시간 부분에 데이터를 넣으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our 함수가 필요한데요. 바로 왼쪽에 함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h, o, u, r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C3에 가서 시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분은 왼쪽에 minute라고 되어 있는 m, i, n, u, t, e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C3에 가서 분을 가져오겠습니다. 초는 0초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우리는 정류장당 5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분에다가 더하기 정류장수가 있는 B3 곱하기 5분 숫자 5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또 도착 시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제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는 최우수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라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라지 함수 입력하신 다음 판매 실적의 데이터들 중에서 판매 실적의 전체 데이터 영역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들 중에서 신표 안쪽에 인수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 사실 라지 함수만 입력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함수 삽입 누르신 다음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는 K번째로 큰 값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배열 또는 데이터입니다. 몇 번째 큰 값이라고 판매 실적의 데이터들 중에서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라고 구할 데이터는 판매 실적입니다. I3부터 I10을 어레이 영역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따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은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값을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선택한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서 고정시켜 주시고 몇 번째 큰 값이라고 값을 넣어주는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 큰 값이라고 1이라고 넣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6950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해도 다 6950이 복사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판매 실적이 6950과 같습니까? 각각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식을 한번 복사해 봤고요. 이제 J3셀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등호 다음에다가요. IF 만약에요. 더블 클릭. 그 다음 INF에 대한 인수를 마법사를 통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되고 직접 쓰겠습니다. 하시면 그냥 이어서 작성하시면 돼요. 만약에 마법사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함수 삽입에 가셔서 IF란 함수는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큰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요. 같습니까? 나의 판매 실적이 있는 첫 번째 판매 실적이 있는 I3과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판매 실적이 695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 거가 조건식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최우수 부서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 다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높은 부서는 우수 부서라고 할 건데 세 번째 칸에 갖다 놓고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IF도 추구하셔야 되고요. 라지도 추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라면 이 라지 함수 아까 구하셨던 첫 번째 큰 값의 수식을 복사해서요. 로지컬 테스트에 있는 조건식을 컨트롤 C 눌러서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와서요. 판매 실적에 첫 번째 큰 값하고 같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두 번째 큰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 작업을 하기 위해 꼭 세 번째 칸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우리 이름 상자에 가시면 열머리끝 A와 B 위쪽에 이름 상자에 가셔서 IF 함수를 추가합니다. IF 함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함수 추가에 가셔서 우리는 논리에 IF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셔도 돼요. 보통 IF는 기본적으로 바로 추가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럼 IF 함수가 추가가 되고요. 기존까지 작성된 수식은 현재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F 함수 안에 인수가 필요한데 그 인수의 첫 번째는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복사하셨던 내용을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기 하시고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첫 번째 큰 값은 6950인데 이제 두 번째 큰 값을 구해서 2라고 수정을 하시고요. 여기 2로 수정하시고 두 번째 큰 값과 같다면 우수부서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첫 번째 큰 값도 아니고 두 번째 큰 값도 아니면 공백 첫 번째 큰 값과 두 번째 큰 값에는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수부서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작성하실 때는 그냥 쭉 if부터 수식을 작성을 하셔서 반복되는 부분은 if까지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수정하시면서 작성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르가 드라마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장르이고 드라마 문제에서 E23부터 E24 영역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장르 드라마라고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B13과 B14 영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E23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D24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장르가 드라마에 해당한 예매 수량의 평균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D24에 커서를 갖다 놓고 조건에 만족한 D Average 함수 입력하시고 안쪽에 대한 인수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 눌러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두 번째 필드 예매 수량을 가지고 조건은 장르가 드라마 라는 조건에 만족한 이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장르가 드라마에 해당한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표 4에서요. 최저층과 최고층을 이용하여 추첨자별 당첨 층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랜드 비트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실습하실 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실습하는 결과가 다르고요. 정답이 있는 층수랑 지금 실습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제1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랜드 비트인 함수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안쪽에 인수를 함수 삽입 버튼 누르셔서요. 최소 정수값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저층을 넣고요. 그 다음 최대 정수값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최고층이 있는 I14 H14 I14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1층부터 30층 안에 당첨이 16층 됐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또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습하는 화면과 저하고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 다음 구안값 뒤에다가요. 층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 눌러서요. M% 연산자 눌러서 층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 층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랜드 비트윈 함수는 이미의 숫자를 저와 최고 값에 숫자를 넣어주면 그 안쪽에 있는 이미의 숫자 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는 수강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공인중개사 2면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를 소강감옥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추주함수와 레프트함수를 사용하실 건데요. 일단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수강코드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이 28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레프트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 버튼 눌러서 텍스트는 수강코드에 가서 왼쪽에 한글자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수강코드 왼쪽에 한글자 1,2,3 중에 하나가 구해질 거고요. 그 다음 이 값을 어 레프트함수를 앞에다가 추주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레프트함수를 범위정에서 잘라내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등호 다음에다 추주함수를 넣어볼까요?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눌러서 추주함수는 첫번째 인덱스 넘버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그 값이 1이면 공인중개사 그 다음 2면 사회복지사 하나를 입력하시고 두번째 넘어가실 땐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요. 키보드 탭키를 누르셔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주택관리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요. 열너비가 좀 조절이 되어야 되실 거 조절이 필요하시다면 열머리글을 더블클릭하셔서 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코드 첫번째 문자 1이면 공인중개사 2면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다섯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의 첫번째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스마트폰 매출현황표에서요. 판매수량과 그 다음에 판매가격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이 있는 2,6셀의 변동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이름정의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B4셀을 선택하고 이름상자에다가 판매수량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2,6셀을 선택하시오. 그 다음 B5셀을 선택하고 이름상자에다가 판매가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2,6셀을 선택하고 이름상자에다가 순이익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실제 값이 변화는 B4와 B5 영역에 해당된 데이터니까요.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추가를 클릭하시고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인상증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값을 250 판매수량은 250 판매가격은 70만원 숫자 입력하시고 첫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셨다면 추가 다음 두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인하 감소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 150 60만원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이 6셀의 결과를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200 250으로 150으로 판매수량이 바뀌었을 때 또 판매가격이 바뀌었을 때 순이익의 값을 찾아서 보고서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표1과 표2와 표3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 코드별 1,4분기에 영업실적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시는 겁니다. F9부터 I13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합계를 구할 거니까 함수는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요. 참조해 오셔서 표1을 선택하고 추가 표2를 선택하고 추가 표3을 선택하고 추가하신 다음 범위를 지정한 데이터에 첫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는데요. 분석작업은 배점이 10점씩 인데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문제 제시된 제시사항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기타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작업 문제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매크로 기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하는 문제가 한 세트로 해서 5점씩 해서 5,2, 10점 문제 두 문제 각각 5점, 5점에서 10점 문제 입니다. 첫 번째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 인데요.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단추에다 연결하셔도 되고요. 단추를 드래그하신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컨트롤에 삽입해 단추를 선택하시고 B25부터 시작하는 위치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25부터 C16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록을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에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기록할까요? 라고 표시가 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총점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썸함수를 통해서 직접 썸 입력하셔서 우리는 국어부터 과학당고까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398점에 총점이 구해지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범위가 선택된 거를 해제하기에서 이미했을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1 또는 단추 2 라고 표시되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트는 총점이라고 수정합니다. 다음 두번째 서식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미리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신 다음 사각형의 두번째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B25부터 F16 영역에 드래그하신 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기록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A3부터 G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빨강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물론 앞에서 텍스트 편집을 미리 하지 않으셨다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점을 한번 지워보시고 그 다음 위쪽에 서식 부분을 넣으셨던 부분에 채우기 색깔 글꼴 색깔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신 다음 총점을 클릭하시면 총점이 구해지는가 서식을 클릭하면 서식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5문항이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 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 종류는 문건 세로막대용 변경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고 세로막대용 에서요 문건 세로막대용 첫 번째 문건 세로막대용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1분기 보드게임 매출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글꼴에 가셔서 도둠에 클릭하시고요. 도둠 그 다음에 크기는 16 그 다음 표준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합니다. 다음 세 번째 루미큐브 계열의 루미큐브 3월달 요소를 천천히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합니다. 그 다음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레이블 추가하시면 바깥쪽 끝에 표시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세로 갑축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채소 값을 현재 100만원 단위가 채소 값 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입력하시고 표시 단위를 천으로 수정합니다. 천이란 글자가 옆으로 눕혀져 있는데요. 천을 다시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맞춤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에 가셔서 가로를 선택합니다.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그림자 차트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안쪽 가운데 선택합니다. 다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체육임이 선에 가셔서 테두리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고요. 실습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다섯 문항의 서식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